이번 시간에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자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일반공급에서도 1순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자의 자격을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상황에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소유 오브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나와 있죠. 가장 큰 대원칙이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양권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합니다. 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지분만 갖고 있어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일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무주택자가 아닌 거죠. 근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실제 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로 봐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나 제4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제6호는 이 내용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는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늘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나 혹은 46조, 46조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이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때는 60세 이상 직계존속께서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면 일단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긴 하는데 판정을 받고 나서 빨리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다시 그 자격이 회복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회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하고요. 이러한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를 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걸로 본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난해하죠.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회 행정구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강원도 용평면에 어떤 분이 이 법에서 명시해 놓은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소유해서 살다가 서울로 이주를 하는데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주택을 팔고 서울로 이주를 해서 계속 무주택으로 살아가신다면 강원도 용평면에서 그 소유를 했던 그 주택을 소유했던 그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봐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주택들이냐면 사용승인은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 또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굉장히 작은 주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그 최초 시점부터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해서 가족이 계속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갔을 때 이 주택을 소유했던 그 기간을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또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주택을 짓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한 동을 짓다 보면 분양을 완료하기 전에 1차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되죠. 건축주의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건축주는 일시적으로 그 주택을 내가 지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공부상에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혹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내가 창약을 지원하는 그 시점에 다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을 완료했다면 자격을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집도 역시나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주고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20제곱미터라면 한 6평 정도 되는 것이죠. 작은 주택 근데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뭐 무한정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부터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딱 하나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60세 이상의 집계존속이 갖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주긴 해주는데 근데 주의하셔야 될 대상들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내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공임대주택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나 너무나 낡아서 실제로는 폐가이거나 멸실이 된 상태라면 이거를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역시나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멸실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3개월 안에 건축물대장상에 과거에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을 수정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실제 용도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청약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호가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법이 2006년도에 한 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무호가 건물과 관련된 조항이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2005년도 그 이전만 하더라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부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지정을 함으로써 과거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 2005년도 그 이전에 그때에는 위법한 것이 아니었던 그러한 건축물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간혹 가다가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무호가 건물들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써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기서 의미하는 소형저가주택은 면적과 그리고 가격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가격이 8천만원 또 수도권의 경우에는 약간 높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만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것도 두 개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1순위, 2순위에서 다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내가 받아서 분양권을 갖고 있을 경우 그 경우에도 역시나 다른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자의 지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내가 어느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닌지 공급의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도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간중간 제가 실제 청약 단지를 소개해드리는 그 중간중간에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의 지위를